어? 어? 이거 뭐야? 응? 아! 아 이거...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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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헝! 날 불러내! 위대하고 엄정한 주인이 세 가지 소원을 드려드릴 것을 맹세합니다. 소원을 말해봐? 그러면 한 UAE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거래 송사 가능? 어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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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! 소원의 민족 주문! 장난하는 거야? 뭐야? 맛집 식당을 많이 다니다보니 그만 한 두 가지 소원이 남았음! 좋아 그러면 두 번째는 양국 양해각서 체격! 그리고 마지막은 내 얼굴... 좀 어려울 것... 뭐야? 어? 내 얼굴 잘생겨졌나? 어? 응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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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